짠 까치 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자 여러분 까치 까치 설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정말 드디어 설날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자 모두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추억 가득가득 쌓고 계신가요? 저는 이번 설 연휴에 다양한 방송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홍볼리너스들 저와 함께 올 한해도 행복한 시간 보낼 준비 되셨나요? 되셨다구요? 이 연휴에는 곧 좋은 곡으로 돌아올테니까요 정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무슨 날 설날 날 설날 떡국 많이 많이 드시고 한살 먹기 싫으신 분들은 떡국 드시지 마시고 천천히 콕콕 씹어 드시고 체하지 않게 체하면 제가 맘에 아프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명절 잘 보내시고 올해도 저와 함께 행복한 시간 소중한 추억 많이 많이 만들어 봐요 여러분들 안녕 안녕 안녕